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이번에는 제 채널 영상 업로드 주기 변경에 관해서 공지할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주말에 하나 그 다음에 수목중에 격주로 하나 이렇게 올렸었죠 근데 인생이 바쁘면은 취미가 뒤로 밀리듯이 이것조차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걸로 변경하기로 했어요 물론 제 채널의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고 자주 받으시던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치만 밑에 많은 영상들이 보이시죠 조회수를 보면 다 보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신 영상들 하나씩 보면서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물론 제가 중간에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씩 더 올릴 순 있어요 중간에 물론 이거는 비정규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빠르게 사라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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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